새 정부 출범 이후 교육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교육현안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됐습니다. 김재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교육정책의 기조가 변했습니다. 무한 경쟁보다는 보편적 교육복지라는 교육철학이 담긴 겁니다. CNB 광주방송이 새로운 교육정책은 어떻게 펼쳐지고 광주의 교육현안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전교조 탄압, 국정교과서 문제 등 교육적배를 척결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엔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의 역사의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국민들을 자기 손에 국가의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은 가장 큰 문제고 또 교육의 국가 책임을 방기하고 약속했었던 교육 공약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리 과정을 또 지방교육청에 떠넘겨서 결국은 학부모, 학생이 그 피해를 입게 되고 광주시 교육청 역시 현 정부와 교육정책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대정부 교육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입니다. 교육부, 이번 문재인 정부 교육 공약의 핵심이 바로 교육의 국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중등교육, 유초중등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지는다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또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공평한 기회를 주는 것은 어떤 교육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예산 확보가 중요한데 한 시의원은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예산보다는 특별교부금의 자유로운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는 결국 지방교육청에 내려져야 될 돈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특별교부금의 자율성적인 측면 또 그리고 각 지방교육청에서 소신껏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것은 저는 줄여주는 것은 더 나아가 광주 전교조 측은 성공적인 고교평준화를 이루기 위해선 비정규직도 대우받는 공평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력으로 성장시키는 전문계 학생들을 얼마만큼 사회에서 더 대접해주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느냐에 따라서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이 대학하고 일찍 노동시장이 나오고 싶은 친구들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회적 여건이 저는 가장 큰 우선 과제지 이거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입시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꾼들 저는 이것만 가지고는 해결되기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외고, 자사고해, 일반고 통합 등 다양한 교육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광주 교육 현안은 CNB 광주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CNB뉴스 김재화입니다.